1, 2,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다병 이오셉 이장님과 정곡 이성기 이장님께서는 안내 초등학교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. 오 나왔는가? 예 이장님. 형님 나오셨어요. 가자! 마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우리 안내면에 특산품이 뭐가 있을까요? 이윤희! 옥수감자! 똑같죠? 엄청 잘 믿어요. 이게 내 작품이다 하고 엄마 아빠한테 소개해 줄게 있어요. 우선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려서 좋고요. 우선 아이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, 이런 마음이 좀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온 세상이 핫도다! 어! 아주 오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